여기 보시면 이렙초 귀한 약집입니다 이게 한 킬로에 한 50만원 정도 하는건데요 이게 피나물이었단 말이에요 왜 이렙초인가 하면요 이게 하나의 이팔이에요 이게 이팔 한깁니다 계속해서 일엽초 한겁니다 이게 이제 봄대문에 쫙 다 펴져요 지금 겨울이라 이렇게 딱 꼬르던데 봄대문에 딱 펴져서 하나가 이팔 하나가 이렇게 많은거죠 이렙초 보시면 그죠 이게 이렙초입니다 이것도 귀한 낙집입니다 여기 보시면 있죠? 보이시죠? 이렙초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렙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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